아싸! 아싸! 안녕 여러분! 성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아메리카노 생기고 지금 7시 반쯤 됐는데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몇 명 있기만 하고 내가 커피도 아직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CU 고피로 전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어디로 출발을 했을까요? 자 오늘은 토요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4월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가보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5분 전에 문 열었잖아. 짜증나. 아무튼 오늘 패러글라이딩을 예쁘게 안전하게 다 보고 죽지 않으면 다시 또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뱅뱅뱅!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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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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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는 입문필업을 하신 정도로 모여볼께요 저희도 일단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쎄져서 올라가봐야 알겠는데 못할수도 있어요 바람이 일찍 쎄졌네요 저희도 일단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에서 일찍 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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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오늘의 절도 안에서 일찍 쎄졌네요 지금 내이 의사같은 상황이 계속ained 다시 그대로 자타고 내려왔습니다. 귀는 솔직히 잘 안 들려가지고 25분? 30분 동안 올라갔다가 그냥 가만히 내려갔습니다. 전 다음 주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다음 주로 늘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3월 말까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갑시다! 안녕! 여러분들 드디어 1, 2, 3, 2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페르가리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특기로는 운이 너무 좋다고 날씨가 너무 맑았다고 하셨는데 기사님들이 오늘 드디어 쪼산 위로 점핑할 겁니다. 아휴 너무너무 설렌다. 죽지 않겠다고 믿었으니까 자 그러면 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갔다니? 도대요인데? 이 가요. 이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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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멀리 한강 보이죠? 네. 저기 한강이에요. 나방강. 오오.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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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그게 얼창갑도요. 예스. 얼창갑도 유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전사인들 반갑습니다. 아휴 말도 잘했어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께 인사본만 부탁드립니다. 어이구야. 자 여기는 양평. 네. 양평 패러고라이딩 파크입니다. 오우. 자리 많이 멋지세요. 네. 우리 손님도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영광이에요. 여러분 유니어 유튜버를 제가 오늘 모시게 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휴. 유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기분이 가시죠? 부탁드립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야 더 좋은 컨텐츠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나도 먹고 살고 그치? 하하하하. 그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줘야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예스.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야 이게 감춰져 있어 그치? 맞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뭐가 중요하죠? 맞아요. 고기 중요하죠. 그치. 내가 가서 살고 있어요. 또 좋은 컨텐츠를 내게 살게 할 수 있어 그죠? 네. 내가 굶어 죽는데 무슨 컨텐츠야. 그쵸. 맞아요. 아이고. 밝은 청소를 많이 많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 추천 드립니다. 스트레스 부르고 싶으면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빨리 오세요. 그래. 헤어졌으면 우리 채널에 와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해결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카메라 위로 올려보세요. 저 밑에가 창창이 보이네. 우와. 여러분 손님. 우리 민요 손님. 예스. 바이킹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럼 바이킹에 이런 티 익스프레스 한번 가볼까요? 네. 왼쪽 먼저 갈까요? 오른쪽 먼저 갈까요? 오른쪽 먼저 갈게요. 오른쪽이요? 네. 아 군대 안 갔다 왔죠? 하하하하.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 갔다 오면 왼쪽 먼저 갈텐데. 아 그래요? 오늘 기가 막히네요. 날씨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소방부터 갑니다. 예스. 자 오른쪽 먼저 갈까요? 네. 오른쪽 먼저.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 날씨 왼쪽. 우후. 우후. 유후. 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라. 어려운 frying 오픈. 렌즈 프렌즈! 미쳤다! 자세! 잘가요! 우와! 소우져요. 카메라 주시고, 다음은 여기까지만 함께. 카메라 보고 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